자 이번 시간에는 노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 노드 객체는 DOM에서 시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시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조상, 이를 우리가 보통 시조라고 하죠. 이 DOM에서, 노드라는 것은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객체이고 모든 DOM의 객체들은 바로 이 노드 객체를 상속받습니다. 다시 말해서 노드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를 모든 DOM 객체들은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.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, 이게 우리 그림의 전체적인 어떤 구도죠.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드 객체이고 노드 객체는 이 모든 하위 객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노드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것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.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향성을 한번 살펴볼까요? 각각의 엘리먼트의 구체적인 엘리먼트, 헤드 엘리먼트 또는 LI 엘리먼트와 같은 그 엘리먼트들에 대한 객체인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 객체의 부모 객체인 HTML 엘리먼트, 그것의 부모인 엘리먼트, 그리고 그것의 부모인 노드 객체까지 온 겁니다. 그리고 HTML에는 이 각각의 태그들 뿐만 아니라 그 태그에 해당되는 속성도 있고 그리고 그 태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자 이러한 것이 텍스트인 것이죠. 이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생긴 자 이거는 HTML에서 주석을 의미하는 이 기호가 주석을 의미하는 것이죠. 자 이런 코멘트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다큐먼트도 있고요. 그리고 HTML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다큐먼트의 자식인 HTML 다큐먼트도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HTML 코드를 객체화 시킨 것이 DOM이고 그 각각의 코드에 따라서 적당한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모든 객체들이 바로 이 노드 객체를 상속받기 때문에 이 노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이 모든 객체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자 그러면 노드 객체가 갖고 있는 주요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우선 노드 객체는 각각의 객체들 간의 어떤 관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API들이 있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태그가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ul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는 이 ul 엘리먼트에 속해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자식 엘리먼트라고 합니다. 이 자식 엘리먼트들의 리스트 자 이 ul 엘리먼트의 자식들의 리스트를 의미하는 것은 여기 있는 노드 차일드 리스트라고 하는 저것을 통해서 우리는 ul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들이 이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 이 ul 엘리먼트의 첫 번째 자식은 이거잖아요. 자 이것은 바로 퍼스트 차일드 그리고 마지막 자식은 라스트 차일드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li 엘리먼트의 다음 형제는 이 html이라는 엘리먼트인데 이것은 next sibling 그리고 이것은 li 엘리먼트 html 요거에 이전 형제는 여기 있는 previous sibling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ul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로 이런 li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컨테인스라는 메소드 그리고 밑에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끔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메소드이죠. 자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노드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api 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api 들이고 이 api는 노드 객체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먼트이건 커멘트건 텍스트 정보건 또는 문서 전체이건 간에 각각의 html의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api라는 것이죠.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이 엘리먼트인지 또는 코멘트인지 또는 텍스트인지 바로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노드타입, 노드네임 이런 api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특정한 노드가 갖고 있는 값이 무엇인가 또는 그 노드의 하위 엘리먼트들에 대한 텍스트 값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텍스트 컨텐츠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자신의 하위 엘리먼트의 특정 어떠한 엘리먼트를 append child 즉 자식으로 추가한다거나 또는 자식으로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api인 append child, remove child와 같은 그러한 api도 있습니다. 자 여기 l이 빠졌네요.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html 상에 있는 그 다양한 태그, 코멘트 또는 뭐 텍스트, 뭐 속성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노드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에 해당되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 바로 이 노드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는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수업을 끊고요 우리 이 수업의 하위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주요 기능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